대부분 사람은 식자재를 냉장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냉장 보관했다간 맛이 변하고 식감도 떨어지며 심지어는 음식의 성분이 변해서 발암물질까지 생성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좋은 음식 또는 반대로 냉장고 보관했을 시 안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보호층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달걀은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껍질 표면의 기공이라 불리는 약 7,000개에서 1만 8,000개의 미세한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 달걀 내부에서 외부로 수분이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반대로 외부의 미생물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신비한 작용을 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기 위해서 달걀을 물로 씻을 때 표면에 보호막인 큐티클이 훼손되어 미생물 침투가 씌워지는 이때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침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식중독균에 감염된 식품을 먹으면 설사와 함께 복통 두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까지도 하게 됩니다. 냉면을 배달시켜 먹고 식중독 감염돼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또한 달걀 노른자에서 생기는 식중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선 세척란과 미세척란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구매시 세척란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면 실온에서 3주 후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만 냉장의 경우 6주까지 박테리아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달걀 보관은 냉장 보관으로 하시면서 이때 보관용 통을 따로 담아 보관하는 게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간식이나 반찬으로도 많이 먹는 감자인데요. 그러나 감자가 보기보다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감자를 사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 보관하면 환원당이 증가하는데 환원당이 고온에 노출되면 감자의 아스파라긴 성분과 결합해 아크리라마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크리라마이드는 국제안 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물질로서 고탄수화물 식품을 10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가열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입니다. 튀기거나 굶는 등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또는 시간이 길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 신경계통의 독성을 나타내며 유전자 변형과 신장 및 간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를 더욱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선 냉장고나 추운 베란다는 피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섭씨 8도 이상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며 많은 분이 간식 또는 하루 일정량을 꾸준히 챙겨 먹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자칫 잘못 보관할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견과류를 주방이나 천장과 같은 실내에 있는 자투리 공간에 보관하실 거란 생각이 되는데요. 견과류를 실내에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간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물로 씻거나 가열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 방법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25도 이상이거나 습도가 60%, 80%인 고온다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견과류 보관 시 진공포장 또는 지퍼백에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번째는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돌보와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공기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질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침전물이 굳게 되어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반대로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줄 성분이 없을 뿐더러 공기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 지방산이 많음으로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열에 민감함으로 병을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해 주시고 개봉 시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가지 방법을 드리자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위근한 성분이 더해져 영양소도 풍부해지면서 유지기간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생닭입니다. 몸보신을 위해 생닭을 구매해서 삼계탕이나 딱 한마리로 요리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몸보신을 위해 구매한 생닭이 큰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에서 닭으로 요리할 때 주의하실 것은 캄필로박터라는 균인데요. 캄필로박터는 조류 위장에 존재하는 식중독균 중 하나도 감염 시발열 두통 근육통 등 구토와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캄필로박터균은 주로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먹을 시 감염 확률이 높으므로 완전히 익혀 드시면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닭이 아니라 밖 근처에 있던 다른 식재료들인데요. 생닭을 물로 씻다가 다른 식재료에 물이 튀게 되면 식재료가 오염되거나 생닭을 손질하던 주방기구로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때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냉장고에 보관할 때 생으로 먹는 과일 채소 등에 닿아 캄필로박터균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캄필로박터균은 생닭을 씻던 물 한 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땐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